인디언 포커는 1부터 10가지의 숫자 카드가 두 세트씩 들어있는 총 20장의 카드로 진행됩니다. 딜러가 20장의 카드를 섞은 뒤 한 장씩 뒷면이 보이도록 두 분 앞에 놓을 것입니다. 두 분은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상대에게 앞면이 보이도록 자신의 이마에 붙입니다. 다시 말해 자신의 카드는 상대 플레이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마에 카드를 붙이고 나면 기본 베팅으로 칩을 한 개씩 내고 선 플레이어부터 베팅을 시작합니다. 두 분은 상대의 이마에 공개된 카드를 단서로 원하는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. 베팅에는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. 첫째, 상대가 베팅한 칩과 같은 개수의 칩을 베팅 둘째, 앞서 베팅된 칩보다 더 많은 칩을 베팅 이런 경우에는 카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베팅을 계속 이어갑니다. 셋째, 베팅을 하지 않고 게임을 포기 이때는 무조건 상대방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. 하지만 게임을 포기한 사람의 카드가 가장 높은 숫자인 10카드였다면 페널티로 칩 10개를 상대방에게 줘야 합니다. 숫자가 높으신 분이 3%입니다. 홍진영 씨부터 베팅을 하겠습니다. 그냥 하나 더 해야 되나? 네, 기본 베팅은 칩스 한 개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돼요? 네, 그럼 홍진영 씨부터 카드를 드리겠습니다. 카드를 이마에 부조해 주시죠. 하나, 둘, 셋. 칩스 차 좀 높나요? 글쎄, 나는 그냥 빨리 끝내려고 그래. 아, 이 자리에 있는 거 떠나죠. 맞습니다. 네. 홍진영 씨, 칩스 두 개가 끝났습니다. 그러면 나는요, 두 개 갖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. 자, 두 개 남았어. 16개 베팅하셨습니다. 홍진영 씨? 그렇죠. 식겠습니다. 이렇게 너무 무섭네요. 네, 홍진영 씨 패드를 오픈해 주시죠. 네, 동그라 씨, 다듬어 주시죠. 하나, 둘, 셋. 자, 나 이제? 네 자, 홍진호 씨 두 개 베팅하셨습니다 홍진호 씨 두 개, 다섯 개 더 하겠습니다 네, 홍진호 씨 두 개에 응하시고 다섯 개 베팅하셨습니다 김구라 씨 몇 개 있네? 저는 형님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다, 이거 다 네, 그럼 인디언 포커는 칩 카드를 들고 포기하면 페널티로 칩 열 개를 내야 합니다 정말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죽겠습니다, 죽겠습니다 홍진호 씨, 칩 포기하셨습니다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네, 홍진호 씨는 칩으로 포기하셨기 때문에 열 개의 칩스를 더 환불하시게 해 주십시오 게임이야, 정말 무서운 게임인데요 안 쉬셔도 돼요 죽겠습니다 왜, 왜 죽어? 저 죽었어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 경험 없으신 걸 좀 되게 잘할 수 있네요 아니, 근데 나는 내가 뭐 승부에 연연 안 했었네 붙여주십시오 하나, 둘, 셋 네 유 brothers,تى, uncle aka 네 네 저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다 호기해야 Voice o키 포기하셨습니다. 김구란 씨. 오픈해 주십시오. 포기하셨기 때문에 10개 치킨을 해주십시오. 왜 이렇게 치켜지냐. 이래가지고 좀 주노소를 많이 하잖아요. 마지막 결정가 없어요. 아이 정말. 확실한 것만 가려는 그게 있어가지고. 그러면 안 되지. 네. 김구란 씨 두 개 배팅하셨습니다. 죽었습니다. 포기하셨습니다. 김구란 씨 손님입니다. 손님 잘 나와요. 형님 하면 됩니다. 다이. 다이. 도심이야. 뭐야. 뭐 하시는 분이야. 도심이야. 장난 아신대요. 그냥. 천천히 하세요. 네. 김구란 씨 비팅해 주십시오. 나는 이제 두 개 할 텐데. 네. 두 개 비팅하셨습니다. 저는. 올인하겠습니다. 올인하겠습니다. 올인? 나도 받을게. 네. 홍준호 씨 칩스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. 가도 오픈하겠습니다. 없겠니? 네. 홍준호 씨 승리입니다. 잘 죽어요. 김구란 씨. 포기하셨습니다. 홍준호 씨 승리입니다. 가도 오픈하겠습니다. 네. 네. 화이. 화이. 하이. 오우. 어우. 헉. 아우. 이런 기분이었구나. 편이기 때문에 10개의 칩스를.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손질을 10도 손질을 10도 저는 똑같이 하나가 씁니다 손질 씨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자 10개 씁니다 10개 씁니다 네 10개 씁니다 정보 듣겠습니다 정보 듣겠습니다 네 홍준호 씨 아 이거 내 것까지 가 네 이제 카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숫자가 이제 1부터 3까지 숫자가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숫자가 다 외웠거든요 한 번에 맞게 단지 하이 안내 정보 이렇게 진지 시작 정보 아쉽네요. 아쉽긴 아쉽는데 너무 돋보이면 모난 돌 정말된다 뭐 이런 얘기처럼 중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.